중국의 한복 빼앗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의상을 자기네 문화로 편입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복에 대해 역사 지우기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온갖 추잡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중국이 요즘에는 일본 기모노도 빼앗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젠 한복과 일본의 기모노를 전부 퉁쳐서 한프로 부르고 있다는데요. 대체 중국에선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문화적 침탈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온 문제입니다. 한복을 비롯한 김치, 한지, 한옥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전반에 걸쳐 중국이 원조라는 지긋지긋한 주장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죠.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게 바로 한복인데요. 중국은 예전부터 방송 등에서 한복을 착용하거나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라고 소개하면서 한복은 중국의 옷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어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2월 초까지도 자국의 유명 여배우를 내세워 한복을 자기네 옷이라고 억지 주장을 서슴지 않았죠. 새삼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이런 중국의 주장은 얼토당토하는 괴변에 불과합니다. 원래 한프라는 것 자체가 한족의 복장이란 뜻인데 주로 한나라에서 명나라까지의 복식 문화를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명나라의 귀족들은 후궁과 국녀를 충당하려 고려의 처녀들을 요구해왔는데 이때 명나라로 넘어간 여성들이 입고 있던 고려의 의복이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이때의 복식을 보고 중국이 한복을 참고해서 자신들의 양식에 맞게 만든 것이 오늘날 한프의 원형이라 볼 수 있죠. 이때는 표절이란 개념이 없었으니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는 엄연한 도둑질인데요. 이렇듯 명백한 팩트에 더해 아무리 중국이 아득바득 우긴다고 해도 한복이 한국 전통복장이라는 건 이미 전세계인이 아는 사실입니다. 한복 빼앗기가 자기네 마음처럼 풀리지 않았던 걸까요? 이번에는 일본의 기모노마저 자기네 문화라 우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웃기는 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모노는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혐오했던 옷이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기모노를 착용한 젊은 세대들에 대한 각종 폭언과 비난이 가해진 사건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2022년 4월 중국 야오닝성의 항공원에서는 기모노 차림의 10대 소녀에게 다수의 주민들이 몰려가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모노 차림으로 영상과 사진을 촬영 중이었던 소녀에게 주민들이 몰려들어 내가 내 부모라면 당장 내 머리채를 잡고 말 것이라며 온갖 폭언을 가했죠. 이 일이 있기 불과 두 달 전인 2월에도 기모노 차림의 중국인 여성이 관광지 입장을 거부당하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중국 내 기모노 착용 논란이 제기됐던 바 있는데요. 당시 해당 여성은 기모노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경비원에게 육설과 함께 출입을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같은 해 8월엔 중국 장수성의 한 도심에서 일본 기모노를 입고 사진 찍던 한 여성이 공안에 구금돼 4시간 동안 신문받은 일까지 있었죠. 이런 일은 그동안 중국에서 줄기차게 반복되어 왔는데 얼마 전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불과 10개월 전에도 중국 구의저우성에서 기모노를 입은 여성에서 매국노 반역자 등 거친 말이 쏟아지며 결국 여성이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인터넷에 달린 중국인들의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중국인이 왜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냐 조상들이 겪었던 일을 생각해라. 매국노 반역자라며 비난하기에 바빴던 건데요. 중국 내날로 심화되는 민족주의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이때까진 중국에서 기모노를 입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었기에 딱히 법적 처벌을 받거나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련법까지 생겨났는데요. 중국이 지난해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중에는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을 입으면 15일까지 구류한다는 처벌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적인 명분까지 생기며 중국 내 기모노 혐오가 얼마나 심한지 전 세계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죠. 사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모두 자기네 전통의상인 한푸를 더 많이 홍보하고 입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한푸 부흥운동이라는 게 유행처럼 번지며 한때 중국 sns에 한푸 스트리트 패션 영상들이 도배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기모노를 혐오하며 퇴출시키고 한푸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언제고 다른 한쪽에선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한복 빼앗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자 이제는 일본의 기모노까지 중국 거라고 우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 커뮤니티의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에 대해 14세기 당나라를 방문한 일본 대표단이 당나라 황제로부터 상당한 양의 의복을 하사받았고 수나라와 당나라 의복 스타일을 따라서 만든 것이 기모노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그 밑에 숱한 동조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14세기 당나라 의복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만든 기모노는 이후 600년이 지나는 동안 한치의 변화나 발전이 없는 것이라며 비꼬기까지 했죠. 일부 저급한 중국 소수 네티즌들의 선동 아니냐고요? 이제는 중국 드라마에까지 기모노가 한푸로 둔갑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전 방영한 텐센트 독점 드라마 성한찬란에서는 등장인물이 기모노와 비슷한 형태의 복식을 입고 나왔죠. 배우들이 입은 옷터리에는 무습이라고 불리는 기모노 장식 매듭이 포착됐는데 이는 중국 전통 의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식인데요. 그리고 알다시피 중국 당국의 문화 검열은 워낙 심해서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장면이 방송될 수도 없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이런 문화 침탈을 부추기거나 지원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었던 장면이었던 거죠. 마치 그동안 중국 사극 드라마에서 은근슬쩍 한복을 노출시키며 한복의 기원은 중국이라고 우겼던 것이 떠오르는데요. 기모노를 혐오할 땐 언제고 이젠 자기네 전통 복식이라며 드라마에 집어넣기까지 중국인들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유 대체 뭘까요? 실은 중국이 홍보하고 있는 자기네 한프가 21세기에 생겨난 신조어로 정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한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우픈 현실이 벌어지는 중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얼마 전 중국 우한의 한 역사유적공원에서 펼쳐졌는데요. 당시 한 무리의 중국 젊은이들이 공원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입고 있는 한프를 기모노로 착각한 관리 직원이 이들을 내쫓으려 하며 신랑이가 빚어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경찰까지 출동했고 결국 젊은이들이 공원에서 쫓겨났다는 건데요. 그간 한프를 열심히 홍보했지만 정작 역사공원 직원도 경찰도 일본 기모노와 한프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한국인이 어디 가서 한복을 봤을 때 그것이 기모노라고 오해할 일이 있을까요? 그만큼 한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체가 없는 중국의 전통 복장이기 때문에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자기들 전통문화에 자신감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 유수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맥커리 대학교 교수 케빈 케리코는 현대에 부활한 한프에 대해 실제 전통과는 거리가 먼 창조된 형태의 의복이라며 한프의 실체를 비판했죠.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복식 전문가조차도 한프는 신조어고 역사 속 한족 전통 복장을 뭉뚱그려서 한프라고 지칭하고 있을 뿐 한, 당, 송, 명 등 한족 왕조는 각기 독자적인 복식이 있었다고 증언할 정도였는데요. 모두가 눈가리고 아웅인 와중에 바른 말을 하는 중국인이 있다는 게 더 놀랍긴 합니다. 한편 중국의 이런 막무가내식 문화 침탈에 전 세계인들은 냉소적인 비웃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비단 한국 전통 문화만이 아니라 베트남, 일본 등지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반의 문화를 중국 것이라 우기는 중국의 만행이 널리 알려지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곤 해도 요즘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와중에 중국의 이런 만행으로 우리가 만에 하나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문화에 대한 객관적임보다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모두가 중요한 과제로 삼아 혹시 모를 불상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